그래. 저 여인의 상이 나를 닮았다고? 어우 참. 너무 아름다운데. 조각공원이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돌공원이지. 조각공원이야. 조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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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멋있다.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꽃밭이 들어왔어요. 풀과의 전쟁. 어머. 이쁘다. 너무 깔끔해요. 진짜. 제 눈에는 풀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풀은 별로 없고요. 어머. 예쁘다. 꽃들이. 이게 사람과 정성이 다 보여요. 부서진 빨랫대. 어머나. 빨랫대도 이렇게 지지대가 되네. 어머나 세상에. 의아리. 의아리. 이게 뭐예요? 이거. 의아리. 의아리요? 네. 클레마티스틱. 어. 꽃피는 거예요? 네. 네. 쟤는 이렇게 감고 가는 애랑. 아. 감고 가는데 세상에. 활용도도 너무 좋으시게 해 놓으셨어요. 얘도 이쁘다. 화려하다. 메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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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 알아놨다가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메자나무. 이렇게 해야지. 가서 사지. 안개나무. 얘도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아요. 아폴로디테. 아폴로디테. 너무 예뻐서 아폴로디테. 아. 아폴로디테. 얘 진짜 예쁠 것 같아. 얘도. 꽃도 잘 펴. 아. 꽃도 화려할 것 같은데요. 네. 화려해. 향기 있다고 그랬는데. 향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아름다워. 진짜. 이게 산새가 다 진짜 내 거다. 내 거. 우리 사모님 품이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참 고우세요. 그래요? 네. 고우시다. 마음이. 이거 꽃을 가꾸셔가지고. 마음이 예쁘셔가지고. 다 몸도 얼굴도 다 예쁘고. 고우신 것 같아. 아. 병꽃. 저기. 꽃이 이렇게 병을 닮았다. 병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얘도 이렇게 쭉 커는구나. 아. 저는. 땅바닥에 부터 많이 나니까. 굵은 대 하나 하나 두개 남겨놓고. 밑에를 다 잘라줘야 돼. 그래야 키가 저렇게 올라오지. 안 그러면. 바닥에서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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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키가 이렇게 올라오지. 네. 그래야 키가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야 키가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야 저렇게 예쁘다. 네. 세상에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돌이. 네. 빈. 도. 리. 아. 진짜 사랑스러워. 우와. 얘는 뭐가 부족하면. 야. 얘는 뭐가 부족하면. 터. 아. 터가. 터가 좀 부족하면. 네. 합은 큰거. 큰거에다 심으면. 높이가 있고. 큰거에다 심으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예쁘겠다. 그렇게 키워들. 응. 근데 꽃잎이. 너무 예뻐요. 진짜. 벌이 왔다. 조그만 벌이 아우 귀여워 사랑스러워 조팜나무 일종이에요 아 이게 조팜나무 일종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저는 이름은 모르고. 아 이게 이게 명자 명자구나 명자 명자 열매 우와 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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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요. 아 오늘 장미꽃이 피었다며 멋있다 멋있어 산 높이 올라와서 내려다 보는 것도 괜찮네 우와 이 꽃을 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와 예쁘다 어머니 이 꽃을 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와 예쁘다 어머니 좋음 선택해주고 싶음 감사합니다. 안녕